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. 아니 이거 혼자 올 때가 없네. 이거 너무 좋은데요. 되게 쉽한데요? 진짜 약간? 이게 얼굴 딱, 얼박딱이 나오고 딱. 이게 진짜 좋은데. 아미들은 모래카로 말이지, 공개될 거네. 그러니까, 이거 약간 팬 여러분들에게 내일 모래 공개될 거네, 내일 모래. 어, 제 등에 날개가 생길 줄 몰랐어요. 지민 씨한테 보여주시죠, 지금. 아, 이거. 탈부착 형, 빼지마, 빼지마. 지금 신호 걸라고 하던데. 한마디뿐이었어. 이렇게 해달라고 하던데. 오늘날 그 그 날 깔고 싶지 않냐? 조금 더 재밌 덱백이 있는 사람인지요, 이렇게 해달라고 하던데. 계속해서 좀 했을래요. 또.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냐? 이렇게 해달라고 하던데정이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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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